나는 걔 누나 건드린 적도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애초에 너무 펴데렸네 그냥 방간만 했지? 펴덱도 안 했어 나는 걔한테 그냥.. 인생처럼 막 인생처럼 누군만 이런 거 이런 거 밖에 없어 마카리 타임 골 또 마카리 어?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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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정우랑 석현이랑 약간 성격이 좀 반대되긴 해 나는 약간 석현 성격 속에 비슷해 그래서 나 정우 행동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많아 굳이 그렇게 팀킬을 해야 되는 것도 궁금하고 나 솔직히 말하면 중간이야 나는 나 진짜 아직도 약간 팀킬하는 거 약간 좀 꺼려져 계속 아직도 해? 어 계속해 거의 의무적으로 해 그럼 할 말은 나 오늘 팀킬했어 플랫 부적 딴 거 꼬아서 아니 저거는 근데 내가 눌리고 한 거야 아 이 새끼 딱 달고 플랫 부적 딸면 아 이 새끼 나 팀킬하겠지? 깨니까 사운드 나오는 거 어? 아니 사운드 나오는 거 깼네? 어 깼어 오늘 영상 좀 깔끔하겠네 아 일단 아 깼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호호호 시발하니까